자 4부 시작합니다. 대장초대석 두번째 시간 이분도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꼭 한번 나와달라. 간단히 제가 이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열정적인 분이시구요. 마을활동가로 활동중이시고 청년닷컴협동조합이사장에다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청사회적경제분가위원장이신 우리 최은경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오늘 또 모셨는데 오늘 제가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네요. 왜 이렇게 꾸미고 오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항암치료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잘 먹어야지 된다고 해서 그때 많이 좀 붓기도 했었고 한 20kg 정도를 좀 살이 찌었다가 네 항암 끝나고 나서 한 1년여간 운동으로 제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미모가 빛나는 것 같은데요. 화면 못 보게 되면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 얘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첫 번째 코너가 있어요. 제가 최은경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홍보하시면 돼요. 제가 홍보 안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오정 지역에서 24년째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을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주민들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며 이것저것 활동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닷컴 협동조합의 이사장, 콩나물신문협동조합 이사, 성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8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65 안전모니터단,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 안전마을사업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요? 아유 좋습니다. 아니 대체 몇 개의 단체들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좀 많이 줄여야겠습니다. 자 저기 콩나물협동조합 뭐하는 데입니까? 콩나물신문협동조합은 2013년도에 부천시민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언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제대로 된 언론 플러스 주민들의, 그러니까 부천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 거리. 사실 일반 시민들이 신문에 나거나 매스컴에 나거나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같이 전해보자. 그리고 그 신문사를 일반 소시민들이 같이 꾸려나가는 거예요. 조합비를 내고 구독료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잘 이어져 오고 있는 협동조합 신문사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띄고 기자 이런 것도 하고 주민들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언론, 괜찮네요. 주민들이 기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거의 다 실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청년닷컴협동조합은 뭐하는 데예요? 청년닷컴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들의 취업 창업, 컨설팅, 그리고 관련 행사,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해보자고 시작된 협동조합입니다. 어떻게 취업까지 연결해 줍니까? 네.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취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창업도 하고.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청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후에 또 이끌, 부천시를 이끌 이런 청년들이고 하고 청년닷컴협동조합도 이사장이시고. 무엇보다도 마을활동가라는 걸 되게 말씀하셨는데 마을활동가 대체 뭐하는 겁니까? 저희 마을활동가는 아까 설명 잠깐 해드렸다시피 마을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며 그 마을의 의제를 주민 스스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마을활동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 자체, 지마자치 공모사업 같은 것들. 시 공모사업도 있고요. 또 더 넓게는 경기도 공모사업도 있고요. 더 넓게는 행안부, 국토부 등등 사회적 경제. 요즘에 도시재생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재생 곳곳에서 마을활동가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마을활동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이게 아마 많은 분이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을활동가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부천시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2014년 부천시 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2014년에. 그런데 제가 2014년 첫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00년도에 바르게 살기 위원을 하면서 그때도 꽃을 신고 바자위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등등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게 다 마을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을활동가라는 명칭이 명확히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예전부터 그 전전전부터도 있었겠죠. 그런 분들을 지금은 명확히 마을활동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지도육성연맹에서 기획단장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떤 단체죠? 한국청소년지도육성연맹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함양을 지도하는 사단법인 교육기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청소년 베르네 환경기획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거주하는 마을의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놀거리, 즐길 거리가 많이 부족하고 밤늦게 공원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어른들은 그냥 무작정 저 불량 청소년 이런 시선으로만 바라봐요. 그 친구들이 왜 거기에서 밤늦게까지 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집을 안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친구들도 밤늦게 학교가 끝나고 갈 곳이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도 어른들처럼 어디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이럴 수 없는 친구들이 공원에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른들 시각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공원에서 헤매고 있네? 이렇게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만 보기보다는 제가 먼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의 역사, 환경, 문제 등 다방면에서 즐기고 배우며 마을의 애향심을 한번 갖게 해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전경찰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장이 되던 해가 2014년도였어요. 그때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큰아이랑 사실은 같은 나이 친구들이거든요. 세월호에. 네. 탔던 친구들이.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그때 갖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까지 따게 됐고 그때 청소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첫 번째 활동이 한국청소년지도육성연맹 그리고 청소년 베르네 환경기획단이었습니다. 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배우고 따는 거예요? 오 그 저기 몇몇 대학에서는 청소년 지도사 학과가 따로 있고요. 명확하게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 여가부 자격증입니다. 아 여가부 자격증? 그럼요. 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가 따로 있고요. 세월호가 터진 후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나 어디를 갈 때는 꼭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함께하게 되도록 정책을 바꾸고 뭐 이렇게 변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관련해서 요즘에 그 여가부 관련해서 폐지하자. 뭐 있더라도 보완해서 좀 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폐지시키자. 반면 여당에서는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보완해서 쭉 가야 된다. 자 우리 최연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여가부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 모르겠지만 여성 정책 막 이런 쪽으로 좀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인지 관점도 그렇지만은 오로지 여자만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남녀노소 조금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약자. 약자들 편에 서서 하는 정책이 여가부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완 그러니까 욕을 먹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더라도 여가부는 어쨌든 저는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가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월 커뮤니티 봉사단부터 시작해서 부천시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까지 다양한 활동을 저 안 해본 게 없는데 앞으로 활동 목표인 거 정치 말고 또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목표라고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뛰어들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아직 희망은 가지고 있고요. 목표랄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마을 활동이 다 좋아요. 마을 활동이? 네.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여비체에서 마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한문자녀 가정이나 좀 어려우신 이웃들한테 항상 관심을 갖고 다방면으로 어떻게 더 쉽게 다가가서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요즘에 복지사각지대에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관심을 갖더라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과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게 그냥 꿈입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하게 되면 성곡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각지대 사람들이 많이 못 받는다 관련해서 복지비가 우리나라 예산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 복지에 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웃 중에 한 분이 실직을 하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한 분은 김치를 갖다 드리러 한 번 갔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가셔서 한 번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자 지속적이진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급한 불부터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가는 곳 아니냐 그러시면서 그분도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더라고요. 김치를 하나 갖다 드리더라도 저 되게 미안해 하시면서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분도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는 상담을 해보셔야 알겠지만 어쨌든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세요. 동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되는지 되게 미안해 하시고 이거는 내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나 반면에 또 보람 있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힘들었던 거는 사실 힘들었던 점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봉사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뭐가 힘들었지 어제? 막 이런 거.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정말 힘들었던 일을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정말 안 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거는 열정인 사람들이 특징 아니에요? 뿌듯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근데 특별히 하나를 꼽자면은 정말 저랑 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가족? 네. 맞아요. 신랑이죠. 남편. 남편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바빠서 막 동동거리고 있으면 한숨을 쉬면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 주민들한테 듣는 거는 그렇다 쳐도 신랑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거는 어떻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돈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매일 바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미안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남편이 저를 포기해갖고. 네. 포기했습니다. 포기는 아니고 지켜보고 있겠죠. 근데 지금 정말 든든한 제 지원군이 되어줬습니다. 백이 되기 때문에 든든한 백.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제 아무리 높고 힘든 산도 제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힘든 산은 오를 수가 있어요. 넘을 수가 있고. 네. 그거를 명언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You raise me up. 야 우리 평소 때 알던 우리 누님의 그런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방송의 매력 아닙니까? 저랑 기쁜 얘기를 안 해보셨잖아요. 맨날 보니까 뭐. 자. 아무튼 아까 서두에서 나왔었는데 항암치료 관련해서 극복하신 거죠? 네. 극복하셨죠? 지금 현재 항암이 끝난 지가 1년 반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다가 이제 처음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네. 정기검사인 거죠? 이제 회복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재발 이러지는 않는 거죠? 이런 것들? 그 재발의 위험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항암치료 하는 중에도 활동을 놓지를 않았어요. 놓은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정말 친했던 사람도 뭐야? 너 아팠다고? 이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항암 중에도 제가 가발을 쓰고 모자를 쓰고 캠페인이든 봉사든 다 나가서 멀쩡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몸이 많이 붓기도 했고 살이 좀 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들었던 가장 서운했던 말이 은경아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관리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랬을 때 속에서 울컥울컥 했는데 제가 제 입으로 저 아파서 그래요라는 소리를 절대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입이 부거우시네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전화 오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사해요. 그렇게 관심 갖고 전화까지 주시고. 갑자기 이런 멘트가 생각이 나네요. 최은경은 합니다. 이거 누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깔끔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정 사회적 경제분과 위원장이신데 사회적 경제분과 어려운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사회적 경제는 지금 이윤 중심의 기업 경제와는 달리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 형태를 말하는데요. 점차 여러 나라에서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당정청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의 경제 회복을 바라면서 우선 사회적 경제기본법 및 사회적 가치기본법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대 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이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협의를 해나가며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제가 다른 곳보다 지속성을 갖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 중에 하나도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청년닷컴 협동조합도 청년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저도 이런 시기일수록 미야카나마 부천시청 사회적 경제분과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중심이 된 그 따뜻한 경제, 사회적 경제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공동체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분과. 이게 경제분과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분과. 단체가 한 10개는 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요. 협동조합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언제까지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 기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 해갖고 공동체가 지속적일 수 있게, 지속성을 갖고 자생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 기업이랑 협동조합 선정이 되면 시나 도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몇 년 기간 안에 계속 이게 임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사회적 기업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뭐 3년, 5년 동안 임금이나 뭐 지원 같은 게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입장?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조금만한 저거지 아예 그냥 막 퍼주지는 않죠. 아, 그러진 않고 어느 정도는 나온다? 그럼요. 아, 그렇군요.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자생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생력. 그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계속 뭐 이게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공모 사업이라는 것들이. 네, 맞아요. 이게 저도 뭐 고민이고 일단은 이걸 자생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자, 정당 소속으로 부천시 정분과까지 부천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경님. 감사합니다. 자, 돌발 지문합니다. 자, 2022년 지방선거 출마 계획 어떠십니까? 일단 우선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천시 정 사회적 경제 분과까지 저에게 딱 맞는 직책을 맡겨주신 저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20년간 마을분들과 부대끼며 봉사하며 느끼고 실천해오던 것들을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지역분들과 시 정책 간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3년 전에도 그랬고.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마을활동가라는 타이틀은 버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마을활동가에서 활동을 하나 더 늘리는, 그러니까 시의원이라는 명함을 하나 더 갖는 것뿐이지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 답이 되었나요? 소신 있는 의견을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MBS 뉴스 대장은요. 릴레이 추천을 받아요. 어떻게 누구, 이런 분들 한번 나와서 한번 소개되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부되어야 된다. 더 재밌게, 어떤 분이 있습니까? 또 부천, 저기 정, 부천시 정에서 어떻게 또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쪽 당에서도 활동하시잖아요. 미리 막 귀뚱을 해 주시죠. 누구 있습니까? 그럼 미리 막 고민을 해왔을 텐데. 나오실 만한 분들, 누구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박홍식 의원하고 통화했는데, 홍식이 형은 계속 미루더라고요. 야, 다음에 하자. 8월 달에 하자, 9월 달에 얘기 나오는데, 누구 있습니까? 나을 만한 분들. 바쁘시지만 않으시면, 그런데 많이 바쁘세요. 누구십니까? 저희 서영석 지역위원장님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아드시지 않습니까? 네, 항상 웃는 모습이 따뜻하시고, 자상하시고. 어디 비타민 아드시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 그럼요. 종훈이 형이 나왔다면서요. 강종훈, 저기 우리 비서관님 나오셨다면서요, 거기서. 네, 지금 다른, 먼저 선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죠? 도와드리기 전에 먼저 하시던 일을 지금 다시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네, 그렇군요. 저희 사무장님. 김준성 어떻게 연락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무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보다도. 그전에 일단 우리 은경님께서 전화를, 통화를 해보신 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춘성이 형한테 전화를 하는 게. 지금 막. 좋은 그림이 아닐까. 사용 못하시게 막 방송에서 막 방송 끝나기도 전에 일부러 막 쏟아내시는 거죠, 지금. 우리 비타민은 우리 아저씨, 우리 서영석 국회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자, 전화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은경님께서 전화 먼저 드시고, 제가 전화 드릴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3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좀 나오시니까, 또 소감이. 또 뉴스대장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뉴스대장, 우리 박민서 대장님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바깥에서 밥 한번 먹고 배웠어야 되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옛날 그 3년 전에 저희 함께 고생하던 추억도 새록새록했고, 네. 아니, 정말 근데 외모가 더 빛나요, 진짜. 저희 그때.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 3년 전에도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남을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채은경은 합니다. 이상 채은경 마을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